자, 2교시입니다. 프린트 보시면 표음적 표기라는 게 있고 표의적 표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는 뭔지만 알고 넘어갈 건데 표음적 표의적 표음적 이거는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려운데 일단 기본 개념은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여러분 한글 맞춤법에 뭐 있어요? 여러분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 있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소리나는 대로 적었으면 뭐가 되고 표음적 표기가 되는 거고 어법 원래 형태 그 고지 그대로 적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표의적 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는 표음적 표기가 뭐고 표의적 표기가 뭐구나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진짜 여기서 걱정스럽고 만약에 작정하고 문제 내는 건 뭐냐면 텍스트를 막 던져주고 나서 ㄱ, ㄴ, ㄷ, ㄹ 중에서 표음적 표기를 골라라 표의적 표기를 골라라 이러면 진짜 약간 좀 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행정직에서 잘 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가 되냐면 이어적기라는 것과 끊어적기라는 것과 그다음에 거듭적기라는 것 이것만 일단 먼저 할게요. 일단은 이어적기가 이제 표음적 표기가 되고 끊어적기가 이제 표의적 표기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 왜 한글 맞춤법에서 조사와 어미는 분리해서 적는다. 어간과 어미는 분리해서 적는다. 그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떡이 좋아 라고 하면 체언과 조사를 뭐 했어? 분리해서 적었지. 그게 끊어적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걸 만약에 나는 뭐가 좋아? 떡이 좋아 라고 적었으면 무슨 적기가 되는 거야? 이어적기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어적은 거냐 끊어적은 거냐 이것만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돼요. 시험에 뭐라고 물을 거거든? 깊은 이렇게 해놓고 이어적기가 사용되었어. 응 맞아 응 틀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어적기냐 끊어적기냐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팁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 되게 쉬워. 팁이 너무 쉬워. 뭐가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이응. 이응. 이응 살아있으면 끊어적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응에 해당되는 자음이 넘어가야 뭐가 되거든? 이어적기가 되거든. 이응이 없으면 이어적을 수가 없어요. 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음을.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원래는 사람이가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이 이응에다가 이게 뭐가 됐어? 밑에 넘어가잖아. 그래서 뭐가 됐어? 사람이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어적은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깊은이라고 적었으면 끊어적기가 되는데 깊은이 돼버렸지. 이응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적기가 된 거야? 이어적기가 된 거야. 여기는 이응 다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적기가 된 거고? 끊어적기가 된 거죠. 그럼 해보자 우리. 이 끊어적은 거 이어적어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뭐 하면 될까? 그렇지. 누네. 이러면 이어적기가 된 거. 얘는 뭐가 되고? 다마 하면 이어적기가 되고. 얘는 뭐가 되고? 아나. 이러면 이어적기가 되겠지. 안 어렵죠. 이거는 우리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어적은 거냐? 끊어적은 거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이제 18세기 텍스트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거듭적기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거듭적기는 뭐냐면 끊어적기하고 이어적기하고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빈도가 더 떨어지긴 할 테지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여기까지야. 말쌈. 끊어적었지. 그치? 말쌈. 근데 만약에 뒤에 주격조사가 미가 아니라 이렇게 왔다면 100% 무슨 적기가 됐을까? 끊어적기가 됐을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끊어적었는데 옆에 또 미음을 또 넘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끊어적었는데 여기는 미가 넘어갔으니까 뭐가 된 거야? 이어적기가 된 거지. 그래서 끊어적고 이어적었으니까 무슨 적기가 됐다? 거듭적기가 됐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어적기 끊어적기가 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저 오늘 여기서는 별표 안 쳤어요. 사실은. 그치?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상관은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진짜 이거는 그냥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시험 본다면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중세국어 텍스트가 몇 개가 없어. 사실은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그렇잖아. 끼껏해야 15세기 텍스트는 뭐가 나오겠어요? 세종어적, 훈민정음 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요령 하나 알려줘. 세종어적, 훈민정음 에는 100% 이어적기밖에 없어요. 100% 15세기 세종어적, 훈민정음 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어적, 훈민정음 텍스트로 나왔는데 만약에 문제 어딘가에다가 저 새끼는 끊어적기야 라고 하면 개소리가 돼 버리는 거야. 100% 무슨 뭐니까? 이어적기거든. 세종어적, 훈민정음 100% 모음조화 100% 모음조화야. 그러니까 15세기 텍스트 세종어적, 훈민정음 인데 밑줄 쳐놓고 모음조화가 깨졌어. 헛소리야. 100%거든. 100%거든. 오케이.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정리가 되는 거지. 아셨어? 그래서 이어적기 끊어적기 그런 것만 구별해 주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됐어요. 자 동국정원 씨 이거는 뭐만 기억하면 두 개만 기억하면 두 개만 기억할 거야. 동국정원 씨 동국정원 씨 동국정원 씨 현실적 한자음이 아니라 중국 본토 발음에 가깝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 한자음이 아니라 이상적 한자음 이상적 한자음 중국 본토에 가깝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중국 이건 우리식이잖아. 한껏 재수없게 중국 본토 발음처럼 주엉 구엉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동국정원 씨 동국정원 씨 동국정원 씨 얘도 진짜 별거 없는 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만 나오고 안 나와요. 사실 얘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15세기에만 쓰이고 끝나요. 16세기부터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동국정원 씨 몇 세기만 기억하면 돼? 15세기 그 말이 그 말이야 15세기 테스트가 뭐가 있겠냐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야 우리한테는 쉽게 말하면 별거 없어. 알겠죠. 그래서 15세기는 동국정원 씨 현실적 한자음이다 이상적 한자음이다 이상적 한자음이다 알겠죠. 이상적 한자음 그거 기억하시고요. 무조건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맞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만약에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어 이걸 가지고 동국정원 씨 얘기하라고 하면 이건 헛소리가 돼버리는 거야. 동국정원 씨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네 초성 중성 종성 꽉 차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이제 시험 얼마 앞두고 공부할 때 이런 거 하는 거야. 알겠죠. 끝. 동국정원 씨 자 간이와 자 간이와 프린트 나오죠. 국외음화 원순모음화 두음법칙 전설모음화 할 건데 여긴 되게 간단하다. 현대국어처럼 두개음화 되게 복잡한 거 아니야. 되게 간단해. 그냥 여러분이 공부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끝이야. 디고 줄 쳐놓고 국외음화 됐네 안됐네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판단하는 기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지금 우리가 즈 츠로 바꿨어. 그럼 국외음화 된 거야. 아직 안 바꿨어. 국외음화 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야. 오케이. 그럼 봐. 디고 지고 국외음화 된 거 안된 거 안된 거 된 거 안된 거 된 거 난 니가 겨코 된 거 안된 거 안된 거 된 거 안된 거 된 거 끝. 간단하지. 끝. 원순모음화 우 오 이런 거 된 거 안된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치? 목말라 죽겄네 아주 그냥. 물 좀 줘. 원순모음화 된 거 안된 거 안된 거 불 된 거 안된 거 된 거 끝. 보고 판단하면 돼요. 보고 판단하면 돼요. 두음법칙 리을 대신에 이응 리은 대신에 이응 이때는 요거밖에 없어. 리을 대신에 이응 리은 대신에 이응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버전이 두 개에요. 버전이 왜 두 개냐면 천천히 두음법칙이 됐어 해도 되는 거고 자음이 탈락했어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여기 빈자리잖아. 그쵸? 여기 자음 있어 없어? 에이 나 오늘 기본 수업할 때 이거 우리 여러분은 기본 수업할 때 이거 안 배웠어? 나 기본 수업할 때 이거 첫날에 이거 하는데 자음모음 개수 세라고 에 이거 자음모음 개수 몇 개에요? 라고 할 때 맨날 뭐 네 개 그러잖아. 안 그런 척 하기는 다 그랬으면서 그치? 네 개가 아니잖아. 몇 개야? 두 개죠. 그치? 그래서 우리 그거 뭐라고 배웠어? 초성자리의 이응은 음과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배웠죠. 그치? 그래서 모음의 개수 자음모음의 개수 음은의 개수 몇 개가 된다? 두 개 되잖아. 맞지? 그거 우리 오늘 기본 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여기 음과 있어 없어? 없죠. 여기는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가 된 것은 자음이 뭐였다? 탈락했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두음법칙이 됐다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근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 알겠죠? 이런 문제가 물론 솔직히 말할게. 이런 문제는 저쪽 이제 입시 쪽에서 고등학교 애들이 푸는 문제 저도 풀거든요. 풀어봐야지. 흐름도 알 거 아니야. 그때 걔네들이 이런 말을 써먹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야지. 알고는 있어야지. 거기서 여러분 써먹어서 온 거 되게 많아. 되게 많아. 말했잖아. 제가 천재할 때 왜 우리 의문의 변동할 때 X, A, Y였다가 X, B, Y가 교체다 탈락이다 그거잖아. 말했잖아 그거. 나도 녹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국어에 그거 내가 처음 실었어. 국어 교과서에다가 녹화하고 있어. 나 해도 돼. 맞아. 내가 맞아. 내가 처음이야. 왜? 그게 고등학교 수위험에 나온단 말이야. 나오는데 야 이거 얼마 안 했으면 우리도 나오겠는데? 해서 싫은 거야. 정말 나와 안 나와. 나왔잖아. 두 번째가 뭔지 알아? 대화의 경률. 요령의 경률, 지적의 경률 다 내가 뭔지였어. 공무원 국어에다 그거 실은 거 나이가 내가 처음이야. 진짜야. 녹화되고 있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왜? 그게 거기 나오거든. 진짜야. 어. 그러니까 좀 풀어봐야 돼. 나도. 흐름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이렇게 써먹어요. 자음이 못됐다. 탈락했다라고. 그러니까 두음법칙 됐다. 자음 탈락했다. 해도 돼야 안 돼? 돼. 알겠죠? 판단만 하시면 돼. 두음법칙 됐다 안 됐다만. 알겠죠? 마지막. 전설법은 별로야. 별로 존재감 없어. 이건 별로 존재감 없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한글 맞춤법이 더 중요한 거지. 그치. 부스스냐 부시시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한글 맞춤법에서. 알겠죠? 중세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대신 아! 조사. 별표 치시고요. 원래는 우리 기본서에 조사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근데 우리 기본 공부할 때에도 제가 딱 두 가지만 알려드려요. 첫 번째가 주격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린트에 있는 뭐 비교 부사격 조사 딱 두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것만 공부를 해요. 근데 둘 다 별표를 칠 거예요. 별표를 칠 거고요. 모의고사에도 되게 자주 내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격 조사는 이 당시 때에는 몇 개가 있었다? 세 개예요. 세 개입니다. 첫 번째가 해독 육룡 룡 자음이죠. 자음 뒤면 이 모음 알겠죠? 자음 뒤면 이 모음이 와요. 그 다음에 맹자 가라사대 할 때 맹자 아래 하죠. 모음입니다. 모음 뒤니까 이 모음 알겠죠? 이 모음 자 뿔 위 뿔입니다. 이 모음 뒤죠. 그래서 여기가 제로격 제로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음 뒤면 이 모음 뒤면 뭐가 돼? 이 모음만 그리고 이 모음 뒤에는 제로격 표시하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주격 조사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 낼 때 정말 편한 거는 제일 쉬운 건 이거지 뭐 밑줄진 이렇게 해놓고 주격 조사 2가 쓰였어. 그치? 맞다 틀리다. 하면 되는 거고 한 번 좀 어렵게 한 번 내가 한 번 죽어라 하고 문제를 내면 뭐라 할 수 있을까? 밑줄진 기억과 조사의 쓰임이 같은 걸 골라라 이러는 거지. 1번 철수는 군인이 아니다. 그게 주격이야 복격이야. 군인이 아니다. 2 주격이야 복격이야. 복격이잖아. 탈락. 그쵸? 2번 철수 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에서야. 주격이야 부사격이야. 아 장소죠 걔는. 똑같은 부사격이잖아. 그치? 장소지 탈락. 맞아? 제가 내는 문제는 이거 세 번째. 한 번 더 꼬는 거거든. 2번 전국체전은 전라남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거 우리 배웠잖아. 배웠잖아. 에서가 주격도 있고 모두 있어요. 장소에서도 있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지 제가. 그렇지. 2가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이번 전국체전은 전라남도 가 우승을 차지했다 가능하지. 그럼 걔 뭘로 쓰인 거야? 주격이야. 그 새끼가 답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해 되셨어? 그 얘기야. 그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주격조사 세 가지 먼저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천천히 얘기할게.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이하고 뭐도 있었어? 이 형태 뭐 있어? 이 형태. 가. 그치? 물론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에서 깨옵서 서잖아. 그치? 근데 이 형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뭐가 오고 이가 오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가가 오잖아. 이 형태라고 배웠잖아. 주격조사 가는 처음 나온 건 16세기 후반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최초라고 할 수가 없어. 거의 좀 그 근거가 미약해. 그래서 처음 보인 건 16세기 말인데 보통 이렇게 무리를 잘 눈에 보이기 착한 건 17세기거든. 그래서 보통 주격조사 가는 몇 세기에 출연했다. 17세기에 출연했다라고 하거든.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양아치 문제. 어떤 양아치 문제? 다음 중 중세국어에 대한 설명 알맞냐 알맞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주격조사는 가가 먼저 쓰이다가 나중에 이가 쓰이기 시작했어. 마저 틀려. 택도 없는 소리가 되는 거지. 반대야. 먼저 뭐가 쓰이다가 이가 먼저 쓰이다가 나중에 뭐가 쓰이기 시작하는 거야. 가 17세기에 들어서 알겠죠? 이거 있다가 텍스트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주격조사 이 이 제로격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게 별표 비교부사격이에요. 비교부사격인데 아 미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안 하면 또 후회할 것 같으니까 2018년도에 지방지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방지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문제였어요. 주격조사 2냐 주격조사 2가 아니야 이걸 묻는 문제였거든 근데 한 번 꼈어 한 번 꼈아가지고 한 번 꼈아가지고 이제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약간 뭐 이제 학원마다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막 경쟁이 좀 붙고 샘들 사이도 약간 경쟁이 붙으면서 시험 끝나자마자 내가 먼저 프리를 올리마 이래가지고 막 프리를 막 처음부터 막 올렸을 때가 있었어 그때 한 분이 실수를 하셨어요. 틀렸어요. 선생님이 틀릴 수 있지 맞잖아 여러분 선생님은 다 맞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믿어? 미안해 난 그렇게 못해 나는 가끔 틀려 농담이고 좀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신 거야 뭘 실수를 하셨냐면 주격조사 2하고 아 이거 기가 막힌 거지 의존명사 2하고 환경이 똑같단 말이야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를 아는 이가 누구냐 라고 할 때 그치? 더군다나 중세 때는 띄어쓰기 했어 안 했어 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거야 아는 이 이런 거 한 거야 그러니까 어 자음 뒤니까 어 죽격 한 거야 실수할 만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이거는 지옥문이 열린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죽격조사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나오면 한 번만 더 봐봐 의존명사일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야 그거 말고는 별거 없어 의존명사일 수도 있으니까 해석해보면 된단 말이야 해석해보면 알겠죠? 죽격조사일 수도 있고 의존명사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아마 나오면 이건 다 틀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는 한 번 해봤으니까 얘기를 들었으니까 혹시나 알겠죠? 혹시나 그래서 이것만 얘기해드리면 아 죽격조사는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비교 갈게요 비교부사격조사에요 현대국어에 왔을 때 제일 흔한 게 무슨 뭐 뭐뭐 보다 뭐뭐 와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비교부사격 뭐뭐 애 이런 게 대표적인 비교부사격조사인데 일단 1번은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 세종군정음이 있으니까 나란 말썸이 둥귭 에 다라 서로 사마띠 아메할세 끝이 둥귭 에가 뭐가 된다 중국말 과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비교부사격조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가르침이 없으면 짐승에 가깝다 짐승과 가깝다 이게 되는 거고 고성이 동부하신 이게 진짜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앞말이 지금 뭘로 끝났어요 여러분 아유 미안 고성이 동부하시잖아 그치 자음뒀잖아 뭐처럼 보여 솔직히 말하면 자음뒀니까 죽격조사 이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게 용비어처럼 1장이거든 해동육룡이 나라샤 하느일마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로 끝나거든요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성과 같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죽격이 아니야 비교부사격조사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비교부사격이고 청산별격이 나오는 거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세요 널라와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뭐한다 운다 널라와 너보다 비교부사격이에요 아셨지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보고 들어가면 좋잖아 똑같은 거 골라라 하면 여기 아마 벗어나는 거 없을걸 예시 꽤 많은 편이라서 알겠죠 그 다음 여기 근데 우리 틈새 문제 한번 해보자 아까 우리 배웠던 거니까 니슨신이래 니슨신 뭐 아직 안 된 거야 그렇지 두음법칙 그치 지금 뭐니까 이순신이니까 하나 더 있네 그럼 얘도 있네 이것도 있네 슌신 순신 뭐가 아직 진행된 거야 아 우리 왜 한글 맞춤법 할 때도 이중모음이었던 아이가 단모음화 된 것은 단모음화 된 것을 뭐한다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요번 지방지계 뭐 나왔어 의뢰 원래 그 새끼 뭐였어 의뢰 이중모음이야 케케묵다 의뢰 미류나무 다 이중모음이야 근데 그게 시간이 지면서 뭐가 된 거야 단모음화 된 거야 얘도 단모음화 된 거야 이 슌신이 뭐가 된 거야 이 순신이 된 거야 왜 이중모음이 단모음화가 됐을까 발음하기 편하거든 이중모음 발음이 힘들잖아 그래서 대부분이 이중모음이 뭐가 됐어 다 단모음화 된 거야 그래서 얘는 두음법칙 얘는 단모음화 맞지 얘는 디용 지용 뭐 아직 안된 거야 그렇지 국외음화 아직 안된 거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러면 되는 거야 사람에게 넘더라 사람보다 훌륭하더라 비교 부삭겨 그치 자식에게 지나고 자식보다 낫고 요것도 이거는 텍스트 이번에 안 했거든요 요거 이제 우리가 15, 16 한 18세기로 보는 건데 동명일기 밝고 통랑하기는 호박 도곤 더 곱더라 라고 할 때 호박은 먹는 호박이 아니라 보석 좀 싸 남자 한복 입었을 때 여기 달려있는 거 이만한 거 있잖아 호박 그거거든 그래서 해를 보고 그 해가 얼마나 밝고 빛나던지 이 호박 보다 뭐 하더라 곱더라 라고 표현한 거야 호박 도곤 이 도곤도 뭐가 된다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빈도로 튄다면 나란마을 쌈의 중규계가 1등 요게 1등 2등이 호박 도곤 왜냐하면 그 7차 교과 과정 즉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텍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빈도가 1등 2등 요게 2등 알겠죠 근데 나머지들도 다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됐죠 끝 여기까지 높임 표현은 왜 굳이 집어 넣냐면 생각해봐 지금 현대국어에서 여러분 높임법이 가장 천천히 갈게요 높임법 발달 순서 보세요 제일 발달한 게 무슨 높임이야 상대 높임이에요 제일 발달한 게 아까 제일 복잡한 거 안 복잡해 여러분 상대 높임이 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비격식체 해요체 해체체 안 복잡해 이것만 하더라도 뭐 앉으십시오 안주오 앉게 앉아라 앉아요 앉아 이게 지금 격식 비격식 다 얘기한 거란 말이야 되게 복잡하지 그쵸 상대 높임이 제일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뭐야 주체 가장 덜 발달된 게 뭐야 객체예요 왜냐하면 객체는 어휘밖에 없거든 아 물론 깨 애개를 깨 선생님에게 선생님께 그치 그 다음에 대부분이 어휘야 데리고 모시고 그치 물어봤다 여쭤봤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게 객체 높임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체 높임은 우리가 배웠지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있어 없어 없죠 중세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이게 제일 형태가 딱 잡혀있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삽 짭 짭 이렇게 세 개예요 고등학교 애들은 희망년 애들은 여기에 앞말이 울림소리냐 울림소리가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도 되게 세분화가 되는 걸 다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고 이게 바로 뭐가 되구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비읍이다 보니까 이게 비읍이잖아 여기다 뭐 붙일 수 있을까 순경은 만들 수 있겠지 그럼 뭐도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요거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해돼? 그랬을 때 여러분 프린트 있는 요거는 지금 형태가 그대로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상해졌지 왜 이상해졌을까 이어졌기 여기 있는 이 순경은 비읍이 원래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겠지 여기 있었던 게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간 거야 알겠죠 올라간 거야 이어졌기로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줄쳐놓고 이렇게 기억해놓은 다음에 뭐라고 떠들여야 될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어 라고 해도 맞다 틀리다 맞다 알겠죠 이거는 뭐 형태가 온전히 갖춰졌네 그쵸 또 뭐 있어 여기도 있네 어쩌봐 그치 얘를 원래 뭐였을까 얘가 일로 내려갔겠지 이거였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그래서 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됐구나 안됐구나 됐구나 고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끝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옛날에는 샤도 있었어 샤 샤 근데 이게 샤가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 시 이만 남았어 고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지 오케이 끝 자 그럼 이제 15세기 텍스트 동국정훈식 할 건데 아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한 문제만 나오면 좋겠다 그쵸 예 그러면은 얼마나 신날까 그치 와 신나겠다 진짜로 24일날 시험 보고 25일날 저 여기 와가지고 풀이 할 거예요 예 요번에 좀 빨리 하재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제 또 시험 수업하고 있는데 좀 빨리 좀 이렇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예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학원에서 예 그래서 그럽시다 예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예 처음이니까 한번 해주는 거고 다음 때는 내가 올 때 할 거야 일주일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예 처음이니까 이제 그 다음날 해주는 건데 만약에 진짜 아 요번에 공무원 시험 봤는데 문법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나랑 같이 공부한 게 많이 나오면 막 진짜 솔직히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어 좋아서 왜냐하면 아 되게 아직 되게 마음에 짐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공무원도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직도 시험 보고 지방직도 시험을 봤는데 그냥 뭐로 그냥 뭐 역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다 잘 봤어요 잘 봤는데 뭐라고 그럴까 내가 막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야 예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국가직 지방직 합쳐봤자 문법 문제가 여섯 문제 두 개 합쳐봤자 여섯 문제 일곱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국가직 세네 문제 지방 세네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야 물론 내가 문법만 수업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문학도 수업하고 비문학도 수업을 다 하고 하지만 잠이 안 와 여러분 진짜로 미안해서 학생들한테 미안해서 정말 잠이 안 와 그런데 이번에 국무원 시험 보고 나서 진짜 공부한 게 많이 나오면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에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내가 도움이 좀 됐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이번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좀 그러지 못했거든요 조금 되게 미안하고 아쉬웠고 그런데 하여튼 뭐 여러분 입장에서 그건 제 마인드고 제 마음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쵸 뭐 굿몬 카페 들어가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두근거려요 말하는데 쓸데없는 글 쓰지 마 그런 거 뭘 쓰면 마음이 편해 그럼 쓰든가 그거 아니면 쓰지 마 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 그거 할 시간에 그냥 자 내가 뭘 뻔을 말했어 여러분 지금은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 이제 며칠 남은 거야 한 10몇일 남았어 그치 13일 14일 그러네 14일 13일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끝이야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아쉬운 거 이상한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나오면 뭐 하면 어떡하면 돼 개새끼 나왔어 개새끼 이 개새끼 나와 버렸어요 개새끼가 아주 아우 씨 역시 모르겠어요 개새끼 아우 씨 이래 그냥 찌고 어쩔 거야 거기다 대는 거 막 호호호호호 intelligence 이러 거야 말했잖아 패스 금방 무너진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다 무너지는 거야 알겠죠 믿어 제발 자기 자신이야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공부 많이 해서 개인 점수 알고 있을 거야 맞지 내 평균 점수 알 거 아니야 한 80점 이상이면 괜찮아. 잘하는 편이야.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80점 나오면 나오는 애거든. 그런데 시험 보러 갔는데 어려운데? 그때 콩콩콩 댈 게 아니라 뭐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뭐야? 뭐지 이거? 아 나 참 나 이게 참 웃기네 이게. 내가 어려운 거야? 그럼 잠깐 밖에 둘러봐봐. 이렇게 딱 봐봐 애들을. 겁나 어렵겠네 걔네들은. 농담 아니야 여러분. 이 마인드가 돼야 돼. 그래야 찍어도 답이 된다니까. 갑자기 막 콩콩콩 거리면서 그동안 내가 공부한 게 허찍거리였나?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농담 아니야. 진짜 끝나는 거야. 시험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시험은 되게 세게 봐야 돼요. 대차게 풀어야 돼요. 농담 진짜라니까. 그래야 찍어도 맞는 거야. 지금부터 막 안 될 것 같은데. 못 볼 것 같은데. 그럼 가지 마. 시험 보러. 안 될 것 같은데 왜 가요? 돈 아깝게. 시간 아깝게. 잠이나 자지. 잠이나 자지. 안 그래? 왔잖아. 아 선생님 너 제일 내일 시험 보는데요. 아 못 볼 것 같아요. 그럼 가지 마. 아 뭐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뭔 얘기가 듣고 싶은 거야 도대체. 잘 보고 오라고 하면 좋잖아요. 못 볼 것 같다며. 나랑 연애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막? 어? 무슨 말 장난하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여러분. 에너지 쏟지 마. 그냥 제일 필요한 것만 하는 거야. 필요한 것만. 그쵸? 내가 점수가 나오면 난 잘하는 새끼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생각해 봐. 교실에 많이 들어가 봐. 물명 안 들어가지. 그치? 어려운 문제 풀다가. 아 어려워하고 딱 보잖아. 어? 풀고 있지. 다 떨어지는 애들이야. 걔네들. 한 교실에서 두 명 세 명 나올 것 같아. 합격생이?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많이 나와요. 한두 명이야. 그 교실에서. 맞잖아. 그게 나. 아니면 저 새끼? 정도 죽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쫄지 마. 쫄지 마.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쫄지 마. 편하게. 편하게. 네. 다 잘 되게 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네? 내가 몇 년을 준비했는데 1년 더 한다고 죽어요? 그렇잖아. 그렇지? 진짜 이 자리에 영상 보는시는 분 중에 아 나 3년 했는데 씨. 1년만 더 해. 떨어지면. 내가 해줄 테니까. 해줄게 내가. 그거 해줄 테니까 1년만 더 해. 그럼 됐지. 마음 편하지. 막연한 게 아니잖아. 짜증나지만. 그래 씨. 한 번만 더 하자. 내년에 보내줄게. 내년에 보내줄게. 그럼 되잖아. 인생 안 끝났죠? 끝잖아. 인생 길어. 오케이? 마음 편하게 먹으라는 거야. 네. 이게 어려운 건 알지만 마음 편하게 먹어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혀 깨물었어. 아. 아파. 아퍼. 자. 그러면 여러분. 15세기 텍스트를 볼 거예요. 어. 저는 15세기 텍스트 할 때 내용도 내용인데 글자를 좀 정리해놓고 수업을 하거든요. 자. 일단 1번은 동국정원식 모아놓은 거예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동국정원식 별로 안 중요해요. 얘는 이제 말했지만 이상적 한자. 그렇지? 말했지만 15세기 세종원식 훈민정원은 100%예요. 100%니까 이상적 한자음이 있어라고 하면 헛소리야. 알겠죠? 헛소리야. 무조건 100%입니다. 2번이 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가 쓰였어요. 원래가 말, 쌈, 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쓰인 거야? 지금 주격조사 2가 쓰였다라는 거. 그런데 이 미음이 올라가서 무슨 적기가 됐다라는 거. 이어졌기. 아까 얘기했죠? 세종원식 훈민정원 100% 무슨 적기? 이어졌기. 그렇지? 100% 이어졌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말, 말씀. 의미가 뭐 된 거? 축소. 그렇지? 나라에서 쓰는. 나라의 말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말로 의미가 뭐 됐다? 축소되었다. 알겠지? 그래서 딱 세 가지. 주격조사 2. 의미축소. 이어졌기. 알겠죠? 그 다음에 등극의 비교, 부사격조사.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하고 7번하고 묶어주세요. 5번하고 7번하고. 이거는 행정직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는데 세종원제 훈민정원 던져주고요. 윗글 중에서 지금은 사라져서 쓰이지 않는 말 두 가지를 골라 찾아라. 고개야.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마띠, 통하다와 전차, 까닭이라는 이 두 단어가 지금은 뭐 했다? 사라진 말. 사어라는 얘기가 돼요.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사마띠, 전차. 이게 두 가지가 사라진 말이니까 역시 골라낼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띠가 여러분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이제 원래가 기본형이 사마따라서 치읍받침이에요. 근데 이따가 우리가 텍스트를 보게 되면 치읍받침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시옷받침 들어가 있거든. 이미 여러분 종성, 부용, 초성에서 팔종성으로 넘어온 거야. 팔종성에는 지금 치읍이 없잖아. 치읍 대신에 뭘로 적어줘야 돼? 시옷으로 적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마띠가 아 지금 몇종성인 거구나. 팔종성인 거구나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표음주의적 표기법이 돼요. 팔종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은 읽어만 보시고 죽어도 기억해야 될 건 사마띠와 전차가 지금은 뭐한 말? 사라진 말. 팔종성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라진 말. 알겠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통하다는 뜻이었고요. 전차는 까닭이라는 뜻이고요.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행정직에서도 역시 주구장창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리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지금은 어리다가 나이가 어리다지만 그 당시에는 뭐였다? 어리석다. 그래서 의미가 뭐 된 거다? 이동됐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홀빼가 되는데 원래는 빠이에요. 원래가. 빼가 아니라 바에다가 이가 붙은 거야. 죽격조사 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 다음에 뭐 적기로 했어? 이 모음 적기로 했잖아. 죽격조사. 그치? 그래서 여기가 죽격조사야. 죽격조사.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죽격조사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뿌들. 별거 없고. 싫어. 별거 없고. 펴디. 국외음화. 확인하고. 놈이 별표치고. 역시 많이 나왔지만. 놈. 역시 많이 들어보셨죠? 제 뜻을 싫어 펼치지 못할 놈이 한이라. 라고 해요. 놈. 이때에는 남자와 저 구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일반 백성들을 말했는데 지금은 남자만. 그것도 낮춤. 그러니까 의미가 뭐 된 거고. 축소. 그쵸? 그 다음에 한이라가 많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엿비. 지금 어엿보다는 예쁘다. 역시 별표지요. 그치? 그래서 어린하고 어엿비가 진짜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또 나오면 뭐 웬만하면 다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엿비. 의미 이동이에요. 어떻게? 불쌍하다 해서 뭘로? 예쁘다. 근데 이것도 진짜 양아치 사람 내면 낼 수 있어. 어떻게? 진짜 우리를 갖고 정말 우리의 양점을 파고드는 거지. 막 떨리는 이 마음을. 급한 마음을. 어떻게? 어엿비는 예쁘게 해서. 그치? 어떻게? 불쌍하다로 의미가 이동된 거야. 얼쑤 맞는 것 같아? 반대죠. 그치? 불쌍하다 해서 뭘로? 예쁘다로. 예쁘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불쌍하다. 예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된다니까. 그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라는 게 막 얘기 아니라 아니라 꼼꼼하게 보라는 얘기야. 그래도 속도는 날 거야. 해온 게 있으니까. 어엿비. 체크하셨죠? 끝.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줄치는 거야. 세정우정우민정우민이라면 뭐 스물여덟자를 맹가노니? 라고 밑줄친 이거야. 읽다가 뭐 텍스트 보면 알겠지만 그 텍스트에다가 줄쳐놓고 밑줄친 기억. 스물여덟자에는 속하지 않으면서 사라진 글자가 뭐가 있느니? 라고 묻는 게 여기 패턴인 거지. 그럼 아까 풀었던 문제잖아. 그치? 스물여덟자에 포함되냐 안되냐 하면서 사라진 거 골라주시면 되는 게 여기 패턴. 그리고 이 글자에 주목했을 때는 하나밖에 없어. 스물. 아직? 원순모음화 됐어 안됐어? 아직 안된 거지. 그치? 고거밖에 없어요. 고거밖에 없고 요거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거긴 한데 수매. 수맨인데 합용병서 쓰였죠. 그쵸?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현대국어에서는 먹다의 명사형 전성어미 뭐가 되게 있어? 먹음. 웃다는 웃음. 얼다는 엄. 이런 거잖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쓰다야 쓰다. 예. 무엇무엇을 쓰다. 그치? 그러면 쓰다에다 뭐가 붙은 거야? 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쓰음이 돼서 쑥매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기본 수업할 때 맨날 하는 건데 여러분 센스를 발휘하라고 맨날. 명사형 전성어미 음 말고 모두 있겠냐 물어보는 거지. 모두 있겠어. 그래. 배운 사람은 알잖아. 음도 있다니까. 왜? 모음 좋아. 어미는 모음 좋아 때문에 항상 형태가 몇 개가 있어. 두 개라고 보시면 돼. 여기가 지금 여러분 뭐야. 음성이잖아. 음성이니까 뭐가 온 거야. 음이 온 거야. 뒤에 이제 소학원에서는 하다에다가 뭐가 오겠어? 옴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될까? 홈이 된단 말이야. 그치? 양성이면 옴. 음성이면 옴. 오케이. 그래서 이거야. 그래서 이게 명사형 전성어미 옴이 쓰였구나.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끝. 뜨들. 펴디. 아 뭐야. 넘어갔다. 그 다음에 없다. 됐죠. 우리 텍스트 가자. 10분 남았다. 일단은 웬만한 건 다 체크를 했는데 체크 안 한 거 위주로 일단 가면서 할 게 해석은 다 하실 줄 알죠? 그쵸. 뭐 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그치.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웬만큼 알죠? 안 한 거 위주로 갈게요. 요거 시옷. 관형격 조사. 나랏 말삼이 할 때 시옷이 관형격 조사예요. 요게 이제 그래서 해석할 때 나라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관형격 조사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랏 말삼이 아까 이어졌기 주격 조사 2 확인했고 중국말과 중국말과 달라서 문자화로 서르 일단 쓰고 설명 말해볼까요 여러분 서르가 서로가 된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모음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 뭐가 일어난 거야 지금? 뭐가 된 거야 지금? 모음조화가 깨진 거야. 그래서 15세기는 모음조화가 100% 지켜지다가 현대국으로 오면서 서르가 서로가 되잖아. 뭐가 깨진 거야 이제? 모음조화가 깨진 거야. 모음조화가. 그래서 서르가 서로가 된 것은 뭐가 깨졌구나. 모음조화가 깨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 요 15세기 텍스트 100%가 있었어. 세계자. 그치? 100% 이어졌기 100% 동국정원식 100% 모음조화. 알겠죠? 세 가지는 100%입니다.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할세 이런 전차 까닭으로 어린 어리석은 백성이 요거 니르고저가 돼요. 자 니르고저 이리로 잠깐 올까요? 이르고저예요. 오케이 자 이르고저입니다. 노란색 자 일단 1단계야. 니 이르고저가 뭐가 됐어 지금? 이르고자가 됐어. 그치? 이르고자야. 1단계 뭐 된 거야 지금? 두음법치 된 거야. 아직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자 봐봐 답부터 얘기할게요. 이렇게 바뀌어요. 저 아 발음은 다 똑같지. 저 저 저 저 자 그치? 네 그냥 뭐라고 할까 공부니까 좀 과장되게 할게요. 저 그쵸? 저였다가 저였다가 자 로 바뀌어요. 그쵸? 원래 고지곳대로 바람하면 다 저저 저저잖아. 그치? 저저저는 저저로 바람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중 모음이었던 아이가 뭐가 된 거야? 단모음이 된 거야. 그치? 두 번째로 얘가 얘로 바뀐 거는 뭐라고 말을 할까? 음성계열의 모음이 뭐가 돼 버린 거야? 양성계열의 모음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행정직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고쳐쓰기였거든. 고쳐쓰기. 우리 부서가 이런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기여코저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했어. 그랬을 때 고쳐쓰기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은 이중 모음을 쓰지 않으니까 뭘로 고쳐야겠어? 단모음화 된 형태인 기여코저를 써야겠어. 라고 한 거야. 맞아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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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국어에서는 뭐뭐하고 저라고 하는 모음은 없어요. 어미는 없어요. 틀린 거야. 뭘로 고쳐야지 알맞은 거야? 기여코 자 한다가 맞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중 모음 단모음이 됐다가 다시 양성계열의 모음으로 바뀌었어.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거 아주 중요했던 거고요. 다시 본문 그래서 니르고자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싫어서 펼치지 못하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백성이 하니라 많다. 내 일을 위하여 어엿비 불쌍히 여겨 여기다가 새로 스물여덟자 이렇게 아까 한다고 이렇게 텍스트 주어주면 그치? 밑줄친 기억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라진 문자는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알겠죠? 스물여덟자를 맹가논이 사람마다 하여 수빈 익혀 쉽게 익혀서 날로 수우메 그치? 날로 사용함에 날로 사용함에 편하게 하고 저 여기도 봐 뭐 하고 저잖아. 그치? 이때는 저였고 시간이 지나면 저가 되고 다시 뭘로 바뀐다. 자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호자 할 나라미니라 하면서 15세기 텍스트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밑에 표기상 특징 보이시겠지만 시작된 지 15세기야 바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원짜리 들고 산에 가서 사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가 다 쓰였지! 없어진 거 아직 없어요. 없어진 거 없고요. 팔종성 아까 사마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100% 모음조 100% 알겠죠? 모음조하는 몇 세기부터 깨진다고 배웠어요? 16세기 16세기부터 깨지는 거 아직 쓰지 마 이따가 우리 소학원에 할 거예요. 16세기부터 깨집니다. 자 명상어미 옴 이어져기 세종어적 훈민점은 100%예요. 알겠죠? 100% 이어져기입니다. 100% 100% 동국정원식 그리고 방점 아 이거 빼먹었네 봐봐요 여러분 여기 아 옆에 점 하나 있죠 달 옆에 점 없죠 이런 식으로 점 없거나 하나 찍거나 몇 개 찍거나 두 개 찍거나 평성 거성 상성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필요 없고 그냥 글자 옆에 점 방점 사성점 좌가점을 찍어서 뭘 나타냈다고 높낮이 알겠죠? 높낮이 방점 쓰였고 그럼 필요 없고 각자 병서 합병명서 쓰인 거 확인하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뭐요? 다 빼먹었어? 아 이거 지워버렸구나 아닌데 맞네 그 다음엔 여러분 이건 별거는 없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그거 정신 시리즈 행정지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써도 되겠다 여러분이 알아서 나란 말이 중국말과 달라? 이씨 우리 말이 필요하겠네 뭐가 되는 거 자주정신 주체정신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쵸? 주체가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 뜻을 싫어서 펼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불쌍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무슨 정신? 애민정신 그치? 애민정신이 되는 거고 까짓 거 내가 확 만들어버려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창조정신이 되는 거고 잘 쓰면 되지 가 되니까 무슨 정신이 되는 거야 실용정신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주 주체 애민정신 그 다음에 실용 창조정신 실용정신 그런 곳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고생하셔서 시간 좀 애매한데 지금부터 10분 쉬고 와서 16세기 소학원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기본적인 거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